JB의 랠리 8TH라는 유닛 그리고 플레인지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40년대 R-TEC이 75A라는 전설적인 플레인지 유닛을 발표함으로써 굉장히 고성능 유닛의 플레인지 시대를 이끌어 나간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아직 75A모델을 직접 사용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저도 꼭 한번 들어볼 생각인데 8인치 정도의 플레인지 유닛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접근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JBL은 R-TEC의 이런 빠르게 치고 나간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일까요? 또 AR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나온 게 엘리 8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엘리 8이 최초의 16홈으로 좀 나왔고 이후에 엘리 8T 그리고 엘리 8TH까지 나오게 되면서 엘리 8 시리즈 8인치 플레인지 유닛을 대표하는, JB를 대표하는 유닛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저는 히스토리에 대한 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보고 말하는 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8 같은 경우는 16옴이었는데 엘리 8T로 오고 TH와 같은 경우는 8옴으로 임피던스가 내려옴으로써 시대의 변화상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엘리 8과 엘리 8T까지는 알리코 유닛이 사용이 되고 엘리 8TH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유닛이 사용되는 좀 더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엘리 8T의 경우에도 1970년도에 나온 모두 다 상당히 빈티지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인지 하면 별도의 네트워크도 필요가 없고 유닛 간의 대역을 나눠서 구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그런 스피커의 형태에 해당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플레인지 스피커들을 대체적으로 들어보게 된다면 고역대의 최대 주파수 응답에 제약이 있고 특히 저역에서도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BGM스럽게 음악을 듣는다거나 자연스러운 느낌 위주의 사운드를 구현하는 데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만 본격적인 오디오 파일 용도로서는 약간 약점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2way 또는 3way 이상의 스피커들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플레인지 스피커들을 접하게 되면 외려 반대로 이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플레인지는 그런 대역 간의 나눠놓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LE8T 같은 경우도 P8TH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플레인지의 맥락을 이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플레인지 유닛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고역보다도 저역재생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부분을 역시 JBL답게 저역을 거의 30Hz까지도 인클로저가 필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이 고작 8인치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10kHz까지를 커버해야 되는 이런 플레인지 유닛의 속성에서 이런 뛰어난 저역구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JBL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면이 있고 이러한 점은 페라이트 유닛과 더불어서 특히 LE8TH만의 상당히 큰 강점입니다. 알리크 유닛을 선호하시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유닛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좀 왕망이 있습니다만 저는 페라이트 유닛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알리크 유닛은 좀 더 유연한 면이 있고 좀 더 맛깔스러운 부분이 강점인 반면 저역재생에서는 알리코가 그렇게 강점을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페라이트 유닛은 저역재생능력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유연한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 그런 맛깔스러운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지만 저역에서 좀 더 강력한 드라이빙을 걸 수 있다는 측면에서 4344라든가 4343 같은 대형 기종이 알리코가 아니냐 페라이트냐인 부분은 제법 크게 동작을 한단 말이죠. 높은 최저급과 대형 유닛을 15인치 유닛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역을 쉽게 내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맛깔스러움이나 고급진 그런 느낌이 유연한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엘리팔티 같은 플레인지면서도 특히 8인치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유닛에서는 오히려 그런 저역재생능력이 우수한 점이 사람의 취향이 좀 다르겠지만 소편적으로 나긋하게 비주엄으로만 듣는다면 엘리팔이나 엘리팔티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온라운드적인 재생을 함께 겸비하면서 좀 가고자 하는 플레인지의 약점을 충분히 커버하는 측면에서의 능력에서는 엘리팔티의 능력만은 진짜 다른 여타의 고급형 플레인지라고 할까요? 로드 같은 유닛들이 그렇게 해당을 할 텐데 그런 플레인지를 훨씬 더 비싼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저역 재생능력에서만큼은 비견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유닛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10km의 채로밖에 고역이 올라가지가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JBL답게 거의 대체로의 대부분의 장르에서 고역이 쭉 뻗지 않는다든가 묻힌다든가 이런 느낌은 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좀 음진력 있게 호소력 있게 딱 가운데로 핀 포커싱 되면서 오는 그런 측면이 약간 약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반대의 플레인지들은 저역이 없고 중고역 뉘앙스 위주라면 LE8TH 같은 경우는 중저역 뉘앙스 위주의 스피커가 되기 때문에 고역이 상대적으로는 약간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역시 JBL답게 결코 크게 떨어지지 않는 충분히 거의 대부분의 플레인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답답함이나 이런 부분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될 것이고 앰프 매칭에 따라서 저역 구동이 저역의 비중이 높지 않은 그런 앰프를 중고역 위주로 성향으로 매칭한다면 LE8T를 중저역 위주가 아닌 중고역 위주의 스피커로도 얼마든지 변모시킬 수가 있다. 결국에 이런 빈티지 유닛들은 넓은 주파수 영역대를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운데 영역대, 결국에 더 좁은 영역에서의 더 고퀄리티 음질을 표현하는 데 상당히 큰 매력이 있지 않은가 고해상력이 아닌 저해상력인데 이 저해상력이 결코 답답하지 않은 성향 내에서 그 가운데 영역단을 굉장히 밀도 있게 아주 맛깔스럽게 처리했는다라는 점이 이런 빈티지 유닛들의 굉장히 큰 강점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유닛 통을 같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LE8T 같은 경우는 L44라는 모델에서 이 LE8T와 같은 모양으로 생긴 패시브 라디에이터 두 개를 통해서 소형 인클로저 내에서 처리를 한 그런 버전이 있고 산수위 모델도 있어가지고 JBL에서 산수위가 LE8T 유닛을 납품 받고 약간 이거보다는 제가 보이시는 이 모델보다는 조금 더 작은 통에 수납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된 그런 모델들도 있고 개인이 플렌즈다 보니까 손쉽게 다양한 인클로저에 넣어서 자작의 형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스피커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방식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통은 코랄리라고 일본산 브랜드의 통이 사용되었는데 약간 널찍한 통을 가지고 있어서 LD8TH가 기본적으로 저역재생력이 우수한 플렌즈인데 그것에 더불어서 통까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저역에 있어서 만큼은 진짜 거의 뭐 웬만한 투웨이, 쓰리웨이 스피커들에 못지않은 스케일을 표현할 수 있는 플렌즈라는 점이 정말 상당히 놀라웠고요. 또 플렌즈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 당연히 가지고 있고 고역에서의 아주 낭랑한, 말끔한, 맑은, 깨끗한 그런 느낌까지는 이제 반대급으로 이제 구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진짜 다른 플렌즈들에서 나는 플렌즈가 좀 잘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드셨던 분들의 경우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데이비엘과 같은 시원시원한, 굵직한 그런 사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그런 아주 큰 타격감이나 아주 큰 스케일로 대단히 호방한 것은 아닙니다만 플렌즈로서는 정말 거의 최대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레어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합리적인, 너무 고가가 고가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텍 75A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만원 정도까지 상태에 따라 워낙 빈티지 유닛이다 보니까 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거의 3, 400만원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엘리 8TH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전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저렴한 경제적인 부분이 또 JBL이 의외로 또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러한 넓은 공간에서도 쓸 수 있는 플렌즈라는 점 매우 좁은 공간이라고 하면 약간 저에게 그래도 제법 많기 때문에 통상적인 플렌즈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또 성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엘리 8이라는 플렌즈를 유닛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아직 그래도 좀 더 넓은 대역을 커버하는 스피커들 좀 더 현대적인 스피커들도 훨씬 더 좋아하는 측면에서 빈티지 스피커도 물론 대단히 좋아합니다만 플렌즈는 약간 저역이 조금 없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항상 늘 아쉬움을 느끼면서 비싸지 않은 저렴한 모델을 잠깐잠깐 써보고서 그냥 말았었는데 엘리 8TH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런 플렌즈에 대한 선입견을 상당히 많이 깨내갈 수 있었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로도라든가 이런 통이 또 여러가지의 백로드온 뭐 이런 미로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역을 인클로저를 통해 개선을 시킨 그런 버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유닛의 성능으로 극복해 나가는 이런 기종들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플렌즈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 플렌즈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렌즈만의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은 그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매력만큼이다 굉장히 큰 매력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플렌즈는 또 오디오를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게 되고 오디오의 경험치도 굉장히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플렌즈로 흘러간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미리 한번 써본 입장에 대해 오랫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과연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참 좋은 빈티지 8인치 플렌즈라는 점에서 다양한 인클로저를 넣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네트워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플렌즈 유닛들은 스피커의 기본적인 구조나 이해를 얻는데 굉장히 또 좋은 스피커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